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LB세미콘을 분석하게 될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종목코드는 061970 되겠구요. 본 영상 진행에 앞서서 LB세미콘 분석 영상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부분,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하고 영상을 통한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판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브 IC, DDI라고 하죠. 그 다음에 CIS,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펌핑과 패키징 사업을 명의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사용하고 개발 일정에 맞춰서 설계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잘 가동이 되는지 그런 확인을 하는 것을 펌핑이라고 해요. 그리고 관련 테스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후공정 회사입니다. DDI는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색깔 픽셀들을 컨트롤하는 타우고, 그 다음에 CIS는 카메라의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전기신호로 피사체의 정보를 변환해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하면, 반도체가 굉장히 운송 과정에서 부서지기 쉽고, 또 불량이 나기 쉬워요. 전도가 잘 안되게 되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패키징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펌핑은 잘 되고 있는 테스트 같은 것뿐만이 아니고,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가 될 수 있게 돌기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펌핑이라고 해요. 매출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판넬에 사용되는 DDI의 매출이 편중되어 있고요.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를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LBS에미콘 재무제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0.35% 되는 거 일단은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논의에 항상 말씀드리듯이, 배당 수익률이 있다는 것은 현금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은 6200억 정도 되네요. 달행 주식수는 4300만 주, 유동 주식수는 2600만 주 정도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운용사들도 LBS에미콘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출액 보시게 되면 정말 경의적인 외적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력이 받쳐주고, 계속 입주문을 타면서, 그런 어떤 기업들과도 거래로 계속 트면서, 이런 선순환적인 확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8점으로 생각하고, 거의 100%대 성공이죠. 170% 성장했고, 이번에도 100%대 성장하고, 이번에는 코로나 국면 때문에 살짝 꺾인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부채비율도 굉장히, 어떤 분들을 보셨을 때는, 부채비율 100% 넘네, 안 좋은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LBS에미콘처럼 외형 확장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적정한 부채비율은 오히려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적정 부채비율도 그 내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LBS에미콘의 주공을 많이 봤으니까, 1봉 한번 볼게요. 1봉 한번 보시면, 여기 딱 고점들끼리 연결한 거를 저항선이라고 하고, 저점들끼리 연결한 거를 디지선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완만한 상승 곡선 타고 올라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이 저항선을 강하게 딱 뚫고 올라간 그런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다행이게도,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지를 딱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꺾였죠? 쭉 올라가다가 쭉 올라갔으면 정말,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지켜봐야 되는데, 살짝 이제 좀 내려앉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항선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내려왔다, 내려와서 좀 더 중간 부분을 내리꽂는다고 하면은, 지지선 부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를 터치라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마 엘비 세미콘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뒤, 상단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운데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1월 4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아, 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종목을 주시겠죠. 네,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오전 9시에 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에 장이 시작한다고 해서,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시기에 앞서서, 아셔야 되는 어떤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설명, 그런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이런 거 이제 판단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추가적인 그런 어떤 정보들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9시 40분에 동시효과 상황, 거래소, 어땠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9시 기준으로 이제 장이 시작됐을 경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12월 30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9시에 이제 장이 시작이 됐는데,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9시에 한국큐빅 현재가 4,100원, 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와 있고, 1차 목표가 4,220원, 손절가 3,920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어,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저희 소장님의 실시간 댓글 리딩을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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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